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일본 쿄호젤리를 아빠랑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마이구미와 빈통 그리고 호도에이트입니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웅띄웅 자, 우선 마이구미 한 봉지를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봉지를 다 뜯어두고 이제 한 가지를 다 넣고 아빠, 이거는 아빠가 도와주십쇼. 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1분 동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뒤에 볼게요. 네, 바잉. 하겠습니다. 수저로 잘 적어요. 아빠, 봐봐. 나 하루 종일 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우선은 촬영하고 있는데? 자, 말을 똑바로 할게요. 네. 이제 이걸로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때 뜨거울 때는 부모님과 항상 조심조심. 자, 서연이랑 하기 위해서 이 부무 부무 그 라텍스용 저기를 제가 전에 미리 씻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입구에다 대고서 세게 마감해서 돌려보세요. 손으로 막 돌려봐요. 막 돌려? 이거 얘를 돌려야지. 아니요, 얘를. 얘를. 얘를 자꾸 이렇게 돌려야 돼요. 얘를? 네, 돌려봐요. 네, 돌려봐요. 아직 한편, 나한편 너무 어려웠어. 제가 막아볼게요. 네. 어, 뜨거워요. 뜨거울 때는 부모님과 항상 조심조심. 아빠 여기 뜨거우니까 현이가 아빠가 이렇게 딱 잡으면 이거를 이렇게 봐봐. 여기를 자꾸 이렇게 돌려야 돼, 서연아. 네. 알았죠? 응. 자. 서연이가 밑에 돌려주세요. 돌려요, 얼른. 그렇죠? 많이 돌려요. 네, 계속 돌리세요. 네. 계속 돌리세요. 네. 아빠랑 같이 하니까 잘 된다. 하하하. 그죠? 네. 자, 이렇게 만든 후 젤리 모양을 만들어서 이 낚시줄로 묶어요. 묶어요. 네, 묶어 놓을게요. 묶어요. 오. 냄새 좋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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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은 뜨거워요. 아직은 뜨거워요, 좀. 뜨거운 냉장고. 낚시줄로. 저기, 같이 뿌려줄게요. 이제 요걸 묶을 건데,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요거, 제 아빠가, 표젤로 혼자 만들듯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도마롱 그럼 귀엽게 가주세요 자 한개 완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 것도 완성할 거예요 자 똑같이 돌리면 돼요 아빠가 돌리라고 할 때 돌리겠습니다 돌리세요 아빠랑 힘을 합쳐서 하니까 잘되네요 이걸 또 잡고 있으세요 아 한개는 그 뭐야 쉐이크림을 거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짜는 그 무늬인 것 같은데 딸기 모양으로 됐어 딸기 모양 아무튼 이건 표고자입니다 절대 딸기 아닙니다 자 두 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근데 노란색으로 하면 레몬이나 레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깊이 놓고 안 빠졌나가게 잡아주고 아빠가 돌리세요 자 손수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어요 네 비하니가 재밌어요? 네 잠깐만 비하니가 너무 재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딱 한개만 그만두고 두 명만 돼 들어가고 근데 이건 연보랜색 같고 이거는 자두색이나 그런거랑 비슷하니 그쵸? 네 노란색만 그런거랑 비슷하니 그쵸? 네 연보랜색이 좀 크기 때문에 잡다 자 한개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또 불려야 되었고 이게 뭐 근데 마요네즈 소스 같은거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면 항상 6일 정도 그런거 아닙니다 자 불리세요 나도 열 열 열 열 열 자 잡고 계세요 네 좀 아래로 같이 네 좀 더 같이 씻어요 네 자 이걸 갖고 있어 보세요 자 이걸 잡아야지 한번 해볼까? 아 여기 이게 이제 랭동실에다가 올리면 되는거죠? 네 똑같아졌네요 하나 더 더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약간 강남구 같잖아 강남구? 그러네요 자 또 돌려요 빨리 돌리세요 나중에 나중에씩 하고 하나 더 많이 가요 자 빨리 돌렸어야 돼 돌려요 어 그렇죠 빨리 돌려요 빨리 빨리 돌려요 빨리 돌려야 돼요 자 돌려요 막 돌려요 막 막 맛있다 야 빨리 왔다 찐독해 찐독하다 찐독 찐독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손을 딱 뻗습니다 잘 만든 4개를 냉장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거를 이제 냉장실에다가 냉동실에다가 냉장실이에요 냉장실 냉장실 1시간 1시간 얼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에 넣어놓는 거지 소영이가 갖다 넣어봐요 네 네 들고서 조심조심 안 떨어지게 여기 있잖아요 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위에 네 네 됐다 자 2시간 뒤에 봐요 네 빠이빠잉 빠이빠잉 제가 아까전에 1부를 시작했죠 오늘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냉장실에 넣어놓은 되는데 냉장실에 넣어놓은 거지 지금 잘 만들어서 잠시 틀려 이거부터 그럼 바늘에 끓어 conversing 더 좋아요 이제 아빠가 저희 바늘에 끼다 주는걸 좋아질겁니다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좀 사은아 크게 얘기해 접시에다 올리고 해야지 접시에다 올리고 접시에다 올리고 응 응? 응? 일로와 일로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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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 안입었나? 성공 아직 안됐나 일로와 아빠는 손으로 가고싶어 응 잠깐만 이거 닦고 너 아직 다 안입었나? 어? 아니면 내가 손에서 온가? 응 이중에다 컴한내 응 응 응 응 응 아까 اج